자유시민이 아니라 노예 머슴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의 사람밖에 안됩니다. 노예는 자기 주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자유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라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의혹이 있으니 민주시민으로서 자세히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경력 30년 이상의 의사로서 나름대로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탈런트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방송인이 아니므로 진행이 매끈하지 못한 점 또 저도 나이가 들어 요새 임플란트를 하고 있어 발음이 조금 정확치 않은 점을 양해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애국심으로 생각해 주시고 무엇이든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전투표입니다. 지역구 당일투표에서는 미통당이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큰 차로 져서 낙선한 곳이 많습니다. TV에서 흔히 보는 여론조사는 많은 숫자를 할수록 정확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나 신뢰가 있으려면 몇 명을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몇 명인가를 압니다. 대부분 천명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인스턴트 종합 야채 팩을 파는 회사에서 4년에 한 번씩 채식과 육식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사장은 전 사장의 친구이자 비서였다가 전 사장이 자살하여 얼떨결에 사장이 된 멍청한데 음흉한 사람이고 머리는 좋지만 음흉한 영업부장이 새로 취임하여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첫날은 1,000명 4일 후에 2,000명을 하였습니다. 첫날은 신복부와 몇 명과 같이 직접 하였고 4일 후 두 번째는 일반 직원을 시켰습니다. 첫날은 채식이 32%, 육식이 68%, 4일 후의 두 번째 조사에서는 채식이 30%, 육식이 70%로 두 조사가 비슷하였습니다. 한 번은 절에 가서 조사하는 특별한 상황이지 않는 한 온 국민 5천만을 다 조사해봐도 비슷합니다. 채식률을 높여 홍보에 이용하려고 결과를 조작하였는데 일반 직원들이 한 것은 조작을 하면 들통나니 자기가 직접 한 첫 번째 날 것을 50대 50으로 올려 전체에서 채식을 37%로 하였습니다. 이번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각 지역구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이므로 1,000명보다는 훨씬 많아 첫 번째, 두 번째 조사가 비슷하다는 원칙이 훨씬 더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이셨고 한림원 원장을 이어김하신 박성현 박사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림원이란 현직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이 있으신 분들만 엄선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이신 단체입니다. 여기서 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에 얻어지는 결과하고 당일 투표에 얻어지는 결과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괴리 현상이 있는 거죠. 그걸 언제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이 실망을 해서 관심을 안 가져려고 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내고 보면서 좀 이상하다 조금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느냐 이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데이터를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제 주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보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을 하셨는데 그게 대략 언제 정도였습니까? 4월 15일에 선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일 후쯤 되나요? 4월 한 17, 18일. 일찍 보셨네요. 일찍 봤어요. 그때부터 이미 자료를 주위 사람들이 보내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인들은 이제 통계학자니까 통계학자니까 더 이제 관심이 있을 거다. 예를 들면 분석해 봐라. 분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데이터 중에서 이상했던 거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날 수가 있는가. 당일 투표보다 그야말로 한 12%포인트 정도 민주당 후보가 더 받고 당일 투표보다 12% 정도 덜 받고. 미통당이 덜 받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하루에도 12분들 더 저한테 질문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위 말하는 선거 포렌식을 하시는 분들의 가정은 선거라고 하는 것도 랜덤 샘플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랜덤 샘플이라고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모집단하고 표본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이 선거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그동안 한강인 기적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적을 만드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는가. 기적을 만드는 재미있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저 스스로도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앞에서 얘기한 채식 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채식은 32%, 육식은 68%로 차이는 68 빼기 32% 하면 36%입니다. 두 번째 조사는 최식이 30%, 육식이 70%으로 차이는 40%입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의 차이는 40% 빼기 36% 하면 4%입니다. 이 차이의 차이라는 뜻을 아시겠죠. 이 뜻을 명확히 아셔야 앞으로 나오는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뜻이 머리에 팍 안 들어오시는 분은 조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뜻 그대로 차이의 차이입니다. 이제 아셨으면 계속하겠습니다. 4%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절에 가서 조사하지 않는 한 비슷합니다. 그러나 21대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씨와 한기환 씨가 맞붙은 우리나라 정치 1번지라는 종로구에서 실태를 알아봅시다. 사전 투표 날은 민주당이 67%, 미통당은 33%를 얻었습니다. 사전 투표 날은 민주당은 52%를 얻었고 미통당은 48%를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 날의 차이는 52-48은 4%입니다. 사전 투표 날의 차이와 당일 투표 날 차이의 차이는 34-4는 30%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보통은 차이가 1%에서 10% 사이이고 드물게 일부 선거구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많이 나도 10%에서 15%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21대에서는 30% 넘는 곳도 많고 서울 지역에서만도 24%보다 큰 곳이 29곳이고 경기 지역은 11곳 전국적으로도 많습니다. 이렇게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20대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0.7% 0.1% 21대의 30% 31%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전라도나 광주에서는 조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이셨고 전 할리번 원장인 박성영 교수 말씀이 신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채식조사에서 조작하기 전에는 차이의 차이가 4%인데 조작 후 40%가 된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49개 지역구가 있고 42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로 다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에 가면 그런데 49개 지역구에 대한 민주당과 통합당 또 다른 군소정당들의 득표율을 이렇게 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그게 왜 이상하냐 하면 저는 지금 서초구 양재동에 살고 있는데 서초구 의리라고 하는 성부장입니다. 의리는 그러면 비교적 강남 3구 쪽에 보수층이 두텁다고 얘기하잖아요. 강북의 일부 지역보다는 그러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야 돼요. 패턴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당연히 강북하고 강남이 달라요. 달라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마치 이제 막강한 어떤 사람이 신이 있어가지고 그 선거 결과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정선거 권위자 미시건대 통계학과 미베인 교수 이분은 근래에 전세계에서 발생한 여덟 번의 부정선거를 모두 밝혀 8.8승에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 얘기가 이번 한국의 선거는 사기라고 합니다. 경희대 정치학과 김민전 교수님 등도 박성현 교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들의 주장은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 사전투표날과 당일 투표날의 차이가 큰 결과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주장 같지만 맞는지 검증해 봅시다. 지금 이들의 궤변을 제대로 반박을 못해 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프에 점이 많이 찍혀있죠. 이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학교 2학년 때 함수 배우기 전에 배우는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이 표에서와 같이 10명의 IQ와 수학 점수를 보면 IQ가 낮은 사람은 수학을 못하고 IQ가 높을수록 수학 점수가 높습니다. 즉 IQ와 수학 점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1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IQ와 수학 점수를 그래프에 점을 찍은 것으로 영희는 IQ가 85점수는 15점이니 여기 찍히고 철수는 IQ는 74점수는 5점이니 여기 찍히고 나영희는 IQ는 143 점수는 점수는 88점이니 여기 찍힙니다. 보시다시피 IQ와 수학 점수는 관계가 있으므로 점이 점점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표는 다른 10명의 IQ와 죽은 나이입니다. IQ와 수명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IQ가 낮다고 일찍 죽지 않고 높다고 오래 살지 않습니다. IQ와 수명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만식 씨는 IQ가 높으신데 일찍 돌아가셨네요. 아마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네요. 이용 씨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고 박세진 씨는 아주 95세로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을 수학 점수같이 그래프의 점을 찍어보면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IQ와 수학 점수의 그래프같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즉 IQ와 수명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저들의 주장이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통당을 심판하기 위해 몰려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심판론이 있으면 민주당 지지자가 많을수록 이 말은 총 득표율이 높을수록과 같은 말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심판론이 없으면 민주당의 지지자가 많은 동네도 사전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라고 특별히 사전투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론이 있어 민주당 지지자가 많을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IQ, 수학 점수 때의 가치 관계가 있다는 얘기로 그래프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IQ, 수학 점수 때와 같이 그래프에 민주당 총 득표율 사전투표율을 점을 찍기 위해 먼저 표를 만들어 봅시다. 이 표는 전국 253개 선거구별 모든 몇천개나 되는 읍면동의 동네별 민주당의 사전 당일 합친 총 득표율과 동네별 사전투표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서초일동에서는 민주당의 총 득표율은 44% 사전투표율은 47% 서초울 전체에서는 미통당이 당선되었습니다. 식사동은 54%, 36%, 고향병 전체에서는 민주당이 당선되었습니다. 전북 순창읍은 51%, 54%로서 여기서는 전라도이니 당연히 민주당이 당선되었겠죠. 다시 원래의 그래프로 돌아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국의 253지역구의 수천 읍면동의 민주당의 총 득표율과 사전투표율을 각각의 점을 찍은 것으로 서초일동은 민주당의 총 득표율은 44% 사전투표율은 47%이니 여기 찍히고 경기 고양병 식사동의 민주당의 총 득표율은 54% 사전투표율은 36%이니까 여기 찍히고 전북 순창읍의 민주당의 총 득표율은 51% 사전투표율은 54%이니 여기 찍힙니다. 이런 점이 모두 수천 개 되겠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순식간에 찍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분석해서 심판론 즉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통당을 심판하려고 몽창 사전투표에 몰려나왔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봅시다. 심판론이 맞으려면 어느 동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다는 것은 총 득표율이 높다는 것과 같은 얘기이고 이것이 높을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 IQ와 수학 점수에서와 같이 관계가 있어 점들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금 내려갑니다. 사전투표율이 안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안 높아진다는 것은 몰려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백문이 브리어 1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에서 저들의 말이 틀리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 수학인 관계와 그래프에서 배운 것입니다. 수학이 참 무서운 학문입니다. 이제 왜 학교 때 재미없는 수학을 배우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빼도 막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결론은 앞에서 쭉 설명한 사전투표의 차이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최대 31%도 있고 30%가 3곳, 서울에서 24% 이상인 곳이 모두 29곳, 경기도에서 11곳, 전국적으로 더 있고 그리고 20대에서는 대부분 0.1%에서 56% 차이고 많아야 10%이니 21대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현상 박성현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정선거가 아니면 신의 작품이라고 하니 심판론을 들고 나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몽창 사전투표에 몰려 나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부정선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재미난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X축, 이 세로축이죠. 세로축은 민주당의 총투표를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친 투표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산포가 크죠. 왼쪽은 한 20%에서 오른쪽은 한 80%까지 쫙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지옥에 따라서. 그런데 Y축, 가로축은 뭐냐 하면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율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몽창 몰려나갔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을 때 Y축 사전투표율도 높아야 돼요. 당일 높아야죠. 높아야 돼요.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관계. 플러스 관계, 코를레이션에서 플러스 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약간의 마이너스가. 약간의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게 플러스가 돼야. 플러스가 돼야만 그게 설명이 돼요.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도가 왕창 뛰어나왔다는.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왕창 나갔다는 게 설명이 돼요. 이게 안.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투표한 사람이 60대 이상이에요. 그 나이에. 하하. 그러니까 361만 명, 사전투표자 중에서 361만 명이 60대 이상이에요. 이게 거의 한 31%쯤 됩니다, 전체 투표율에. 그런데 50대가 한 21%쯤 됩니다. 그래서 60대가 제일 많이 나갔고 50대가 다음, 40대 이런 순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례해 볼 때 60대 이상 소위 고령층들은 보수층이 많다. 통합당 지지자가 많다는 게 통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과 이걸 보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게 증명이 안 돼요, 잘.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쩌면 민주당은 사전투표에 나가라고 막 독렬을 했고 또 통합당의 일부 지지층에서는 사전투표는 혹시 모르니까 나가지 말고 당일 투표에 나가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실은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서 사전투표에 민주당이 압승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간 이유가 이 사전투표는 이틀 안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일 투표는 하루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리려면 엄청 라인이 길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싫어서 내가 편할 때 빨리 하자 해서 토요일 나가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투표하러. 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노인들이죠, 사실은. 저같이 70대니까. 당연히 사전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60대 이상 30%, 31%가 되는 이 투권자들이 혹시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골라서 나갔나, 60대 이상 중에서. 아주 우연하게. 그럴 수도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건 힘든 생각이죠, 사실은. 아무래도 60대 이상의 고령층 중에서 소위 보수가 예를 들어서 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0% 넘는다 할 때. 그럼 그분들도 꽤 나왔는데 어떻게 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가 엄청나게 높았을까. 대개 그 비를 보면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비가 한 5대 3쯤 됩니다. 5대 3.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압도적일까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하나의 이유가 안 되는. 부정선거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나를 이해하려면 현재의 개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개표장에서 대부분 교사인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수개표를 하여 집계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전자개표 분류기를 개발하여 기계가 인주가 어디 찍혔나를 인식하고 분류하여 단시간 내에 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류기에서도 집계도 순식간에 할 수 있지만 기계의 오류나 부정의 소지가 있으므로 분류기에서는 당별로 분류만 합니다. 예전에는 당별로 분류된 표를 100장 단위로 따르르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하여 잘못 들어간 표가 있나 건표는 사람이 직접 해서 찍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여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집회 개수기를 변형시킨 검표 및 개수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집회 개수기인데 너무 빨리 돌아 여기에 돈 대신 투표지를 넣는다면 다른 당표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하여 집회 개수기는 작동을 아주 빨리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장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지 검표 및 개수기를 개발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는 너무 빠르지도 않게 늦지도 않게 적당한 속도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분류기로 분류한 다음 검표 및 개수기로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검표하고 직계는 개수기가 하여 100장이 되면 정지합니다. 이 100장 묶음들을 더해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부정선거는 이 두 과정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첫째 분류기에 불법인 통신 장치가 있어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연결되고 이 서버는 인터넷으로 중국 공산당 산하의 해킹 부대의 프로그래머나 국내의 두루킹 같은 조직의 프로그래머와 연결되어 분류기에서 미통당표 4장에서 1장씩 민주당표로 각의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5장에 1장입니다. 분류기는 너무 빨리 돌아 눈으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진석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량군 선거구에서는 용케도 분류기에서 잡아냈습니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골은 사람들이 그 부락마다 성향을 잘 압니다. 특히 집성촌으로 구성된 곳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청관인이 어느 지역에서는 도저히 정진석이 질 수가 없는데 진 것으로 나와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하니 결과가 큰 차로 뒤집어졌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는데 북살되었습니다. 정 의원의 참관인들은 다혈질이라 대표장이 떠나갈 정도로 항의를 하여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분류된 다음 검표 및 개수기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제대로 검표를 하려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세 사람 다 먼 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를 나중 개함하여 12시가 넘어 개표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 있어서 사전 투표를 나중에 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당일 투표가 6시에 끝나면 여러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투표함이 도착하려면 서울에서도 적어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골에서는 더 걸리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전 투표함은 이미 도착해 있기 때문에 6시 땡 하면 사전 투표함부터 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지만 사전 투표를 나중에 하는 방침으로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개표 참가님들 보니까 12시가 넘어섰을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일단 12시가 지나면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12시 전에 우선 일당을 5만 원을 줍니다. 일단 12시 전에 5만 원을 일당으로 주고 12시 이후에 일을 계속하게 되면 일당이 5만 원이 더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많은 분들이 12시 이후까지 정확히 출석 체크나 인원 파악을 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12시가 지나서 퇴장 시간을 적게 되거든요. 선거인 이름표 같은 거에. 12시가 지났다고만 쓰고 그러니까 5만 원만 더 받고 12시 딱 땡 치자마자 바로 집에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2시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만 몇 사람 정도가 있고 텅텅 비다시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 조금 더 자제해 주시죠. 우선 아마 제가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지역구에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만약에 개표 참관인이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네.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12시가 지나고 한 3시쯤 되면 남은 인원을 보면 거의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8명. 60명이 8명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네.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저희들도 개표 현장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개표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분을 모셔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12시 지나고 나서는 너무나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모를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네. 맞습니다. 저는 다 개표정사원들이 사라지 아니 개표 참관인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봐야죠. 그런데 돈은 똑같이 지급이 되니까 1시에 나가나 8시에 나가나 10시에 나가나 5만 원이에요. 아침까지 이루어진 데가 많잖아요. 저는 8시 반에 나왔어요. 아침 8시 반에 네. 끝까지 있으신 거군요. 네. 저는요. 안미라 선생님은 끝까지 있으셨죠? 그때 3명인가 4명밖에 없었어요. 참관인이.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일당만 받고 그냥 다 나가버리는구나. 대부분 졸리기도 하고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대목인데요. 참관인이 없이 그럼 개표한 그 라인이 많았다는 거네요. 그럼 거의 다 나중에 관외 사전투표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다 관외 투표하고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제일 늦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가 다 넘어서 이게 작업이 이루어져요. 아 그런데 이때 참관인들이 없어요. 거의 아 참관인 없이 개표가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건 시간당으로 계산했다면 아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꼼수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꼼수지. 가게 해놓고 비게 해놓고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계산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12시 넘으면 거의 나가죠. 그런데 이게 시간당으로 계산 안 한다는 건 근로법 위반입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해야 1시간 1시간 돈이 카운트 되니까 끝까지 있을 텐데 네. 아니 뭐 12시 이후 12시 이전 이러니까 네. 1시에 그냥 가는 거야. 네. 왜냐하면 그 일상은 이미 땡겼으니까. 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법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제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다. 다 없어졌어요. 어디서 보셨는데 어디서. 저는 서구 대표소. 대전. 대전 서구. 대전 서구에 12시 1시 넘으니까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아 몇 명 안 남았다가 제가 8시 반 할 때는 한 서너 명. 그러면 이게요. 이것만 해도 선거법 아니 선거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창간인 없이 개표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게 이제 뭐 몇 명 있었겠죠. 한 자기네 말로는. 아니 그 라인에. 응. 이 저 개표하는 그. 다이라고 그럴까 라인이. 제가 여기 사진에는 있는데 몇 개인지 세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12시 넘어서 대부분 갔다면 라인에 창간인이 없이 개표한 데가 많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 군데라도 있으면 무효예요. 개표 종사자는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들입니다. 시간 때우고 일당 받고 빨리 가는 것을 바라죠. 12시 1분이 되면 일당 5만 원씩 이틀치 10만 원 받고 다 집으로 가 권표 및 직계기 앞에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1분에 5만 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틀치는 아침까지 개표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다 계획적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계가 많기 때문에 정당 창관인 한 당에 두 명 들은 숫자가 부족하고 민주당 통합당 이외의 군소정당 창관인들은 별로 관심도 없으니 모두 기가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또 엎치락뒤치락하여 TV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을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과정인 건표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저녁 6시 12시까지는 당일 투표를 집계 및 건표 할 때는 개표 종사자가 많고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보았을 수도 있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기계가 정확하구나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이후는 보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나중에 개표한 것이 진짜 절묘한 트릭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양정철 이근영이 기가 막히게 기획한 것입니다. 예전같이 사전투표를 먼저 하거나 권표를 책장 넘기듯이 했으면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전투표를 나중에 통해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 결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지지를 했는지 1분에 5만원을 주게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전례가 없는 사전투표를 나중에 개표하여 사전투표는 밤 12시 넘어 개표하게 되는 꼼수와 개표 참관인들을 출퇴근 시간 관리를 고의로 안하여 밤 12시 1분까지 1분 일했는데 5만원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12시 1분에 대다수의 참관인이 기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 권표를 거의 못하는 전대미문의 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두에서 얘기한 것 같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노예, 머슴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더 궁금한 것은 2편을 보십시오. 그러면 마침내을 고정해 봅니다. 감사합니다.